1. 코아코 코아코님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탁해요 이런거 할 수 있어요? 어쩌다는데 다른거 하고 있어봐서 제가 아마 찾아볼게요 1. 부산항 찾았어요 뭐 부산항에요? 힘들어 여기 신랑은 계속 저희를 시키네요 신랑이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찾았다고 하니까요 그냥 멜로디만 따라서 연주 한번 해보고 첼로로 트로트를 하면 느낌이 어떻게 날지 저도 궁금해요 너무 꽁짝인데? 고맙습니다 2.่ 1.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웃긴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멋있는데? 근데 이거 멋있다 스스로 먹었을 때 잘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코드 네 마지막 코드 마지막 코드 G마이너였습니다 아이고 레이징 어티즘 이 곡은 신나는데 왜 슬프지? 저만 그런가요 역시 첼로 저 슬프게 연주 안했는데 한번 되게 슬프게 연주할 걸 그랬다 너무 웃으면서 이게 MR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 소리가 거의 안 들렸어요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저는 재밌었어요 너무 웃겨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제 만나요